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관계냐 하면요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관계에 있지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잠재의식과 육하원칙의 성공학입니다 우선 강의 계열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시간에는 잠재의식의 특징과 작용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개인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무엇이라도 발화시킬 수 있는 넓은 밭이라고 한다면 이 밭에 심어지는 씨앗이 바로 성공학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분야에서는 어느 만큼은 성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공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더 큰 더 나은 질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에 다양한 성공학이 소개되었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본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는 고개가 끄려지고 공감이 가지만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미 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학을 우리들이 이미 잘 기억하고 있는 육가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육가원칙에 대입해서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떠올려서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써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고 이를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며 나아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세계는 바로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식은 칠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식과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우선 잠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현재의식이라고 큰 글자를 적어 놨는데요 지금 현재에 나타난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의식이란 현재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 인식하는 정신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란 바로 정보를 획득하고 알아차리고 또 이를 식별하고 기억하는 이런 정신적인 작용 모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의식의 작용은 바로 우리의 두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안에 사용하는 고무 찰흙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가소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가소성이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자, 이런 고체에다가 제가 어떤 힘을 어느 정도 가하게 되면은 자, 이 고무 찰흙이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일정한 힘을 가하기 전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의식의 작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이 우리의 두뇌 속에 입력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경험이 주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닌 채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서 점점 더 잘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어떤 자동적 사고라 그러죠 불교의 심리학이라 할 수 있는 유식학에서는요 외부에 있는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 오감을 의식이 통합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의식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의식 뒤에 있는 말라식이 즉 여기서는 자의식이라고 그랬죠 나의 피로성이나 나의 욕망을 가지고 온 이 자의식이 의식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피로의에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익숙된 방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뒤에 보면 말라식 뒤에는 아래아식이라 그런 게 있는데 이 아래아라는 의미가 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거쳐서 계속 나의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던 이런 의식들이 자의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다시 자의식은 다시 의식에 영향력을 미쳐서 외부에 있는 이 정보를 처음과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이 아래아식에 반복해서 저장되면서 우리는 같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윤회의 개념인데요 굳이 윤회의 개념을 불교다, 종교적인 색채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전지전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알아차릴 수 있는 범위를 바로 의식의 역이라 그럽니다 의식의 역, 예를 든다면 프리즘을 햇볕에다가 비추면 위에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이런 무지개 색깔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위에 파장이 길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의 선이 존재하고 보라색 밑에는 파장이 너무 짧아서 또 우리 눈으로 인식되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즉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과 색깔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청각에도 가청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20헬저에서부터 20킬로헬저까지의 소리를 제한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80킬로헬저의 소리를 듣고 박쥐는 100킬로헬저의 소리를 듣습니다 즉 존재하는 소리이지만은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빛과 존재하는 소리를 우리의 오감이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의식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정신분석을 태동시킨 프로이드가 먼저 생각이 나시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원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하고 생각한 결과 바로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역동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프로이드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 중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감정이나 성적인 욕구 또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경험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에서는 우리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적인 질병으로서 화병을 정신 장애 편람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바로 화병은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어떤 서투를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것을 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풍선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풍선에 바람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풍선이 예쁘죠 제가 이 풍선을 묶었습니다 이 풍선이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라도 튀길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물입니다 자 물 위에서 이 풍선이 있을 때는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러나 이 풍선을 만일 물 아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 풍선이 물 위로 올라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가 여기에 있고 프로이들은 이것이 바로 신경적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로이로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이드도 체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응어려지고 감추어져 있는 이런 어떤 무의식을 발산하는 것으로써 흔히들 카타르시스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치료를 했는데요 이런 거겠죠 자 이 고무풍선이 묶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 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버리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법으로 무의식의 갈등을 해소시켜서 정신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어떤 체면에 의존하는 방법을 버리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탐색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유연상법 또 꿈의 분석 저항과 전의의 분석 등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나 느낌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마치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분석악을 태동시킨 이웅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초상들의 경험이 우리의 무의식에 전성되어 내려온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그런 걸 느끼시죠 하늘 우리가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관심 말이죠 그래서 유흥은 이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원형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형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원형은 첫 번째가 하여튼 페르소나 원형입니다 페르소나라는 그 모습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으로서 페르소나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가면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남들에게 그를 뜻하게 보이기 위해서 생존을 유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원형은 아니마 아니 무섭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합니다 우리 몸에 실제 그렇죠 우리 몸에도 제 몸에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저는 남자이니까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어떤 위에 있겠죠 이제 또 이제 그러나 이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나이에 따라서 점차점차 변화가 일어납니다 통상 젊었을 때는 우리 남자들이 어떤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떤 여자보다도 우위에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남자분들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일 젊었을 때 우리가 너무 큰 힘을 행사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어떤 여자분들이나 이 정도의 큰 격차가 난다 그러면 이 격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점 역전이 일어나서 어느 때가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어떤 장례를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듯이 우리의 파워를 조금 이렇게 낮춰서 애금을 해놓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이지만 다음에 역전이 일어난다 이만큼만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내면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림자 원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어떤 그런 행동 왜 일탈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동물적인 어떤 본성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자기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자기 원형은 다른 체계를 통합하고 성격의 균형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다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융이 말했던 이런 어떤 조상들로부터 시공을 초월하여서 물려받는 이런 집단 무의식이 저는 잠재의식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바로 잠재의식은 그렇죠 여기다가 컨시어스라고 여기 의식이라는 앞에 여기 서브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아래에 있다 잠재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즉 의식되지 않는 우리 정신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 세계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래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바로 빙산의 그림인데요 물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물 아래에 있는 훨씬 더 큰 이런 부분이 바로 잠재의식에 해당된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분다고 하더라도 물 아래에 있는 이게 거대한 조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빙산의 덩어리는 결국은 오는 쪽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듯이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해서도 불구하고 우리 보호하지 않는 잠재의식의 힘이 이끌려서 그 어떤 약속을 저버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 앞전에서 제가 집단 무의식이 바로 잠재의식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신들의 경험을 물려주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의 어머니에게도 두 분의 부모님이 아 다시 제가 말이 조금 헷갈렸네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에게도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즉 나로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나의 친할아버지에게도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친할머니에게도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머니의 아버지 나로서는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외할아버지에게도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에게도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됩니다 1대씩 건너갈 때마다 두 배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어서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나의 30대 위의 조상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2를 30번을 계속해서 곱한다 그러면 그 숫자가 무려 10억 6천만 명이 나옵니다 30대라 그런 것은 1세대가 약 30년이니까 약 한 천 년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천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나의 조상은 바로 10억 6천만 명이 되고 여기서부터 1서부터 계속 1다기 2다기 4 이런 식으로 계속 10억 6천만까지 더한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천 년이란 세월 동안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조상이 20억 명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재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천년이란 세월이 지나면 나의 후손들도 이렇게 20억 명 정도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융이 말했듯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정신세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약 800년 전 사람이죠 성리학은 조선의 통치 철학이었는데요 자 주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지극히 신령하였어 틀 끝이나 먼지 사이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알고 깨달으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 안에 있지 않음이 없다 또한 태초가 지금으로부터 몇 천만 년 전이라고 하여도 이 생각이 바라면 바로 그곳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미 800년 전에 주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 이야기는 벌써 한 2000년도 더 된 전에 공자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잠재의식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재의식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은 저렇게 좋게 하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거죠 우리 잠재의식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두 번에 걸쳐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한 번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속에다가 우리의 잠재의식에다가 그렇다고 상상하면서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한다면 바로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이미지와 그리고 감정 또 이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반복될 때 이때 잘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미지와 감정과 이완과 반복되는 상태는 바로 운해를 활성화시키고 이 운해가 바로 잠재의식과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체면 전문가인데요 제 입으로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남들이 저를 그렇게 말하기 여러분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체면을 할 때도 바로 이 운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런 이미지를 떠올라 그러고 감정을 자극하고 이완을 시키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결국은 남을 미워하는 그런 행위는 결국은 나를 향해서 독하살을 쏘는 거나 가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간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싫다고 그듬 말하게 되면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줄 알고 그것을 바로 앞에다가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특징을 잘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왜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지금보단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어떤 일상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잠재의 능력입니다 잠재의 능력은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재의 능력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아까 제가 집단 무식을 설명드릴 때 천년만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20억 명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주자가 말했듯이 한 생각이 바라면 태초의 인류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의식들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 세계에 들어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돌을 닦는 사람들은 밖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무엇이라도 끌고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창고 무한한 어떤 공급원입니다 또한 때로는 기적과 같은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과 같이 사업이 성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가사의한 잠재의식의 치우리입니다 잠재의식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까 제가 가시역과 가청역을 말씀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존재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의식의 역을 벗어나는 이곳에 엄청나게 큰 그런 잠재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잠재의식이 있다고 믿고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잠재의식이 발현되어서 잠재의 능력을 화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거인과 같습니다 이 거인은 아람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다음은 바로 잠재의 능력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능력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인정받는 능력은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작은 개발된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지만 개발된 이 밖에 이렇게 넓은 영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점점 발전되면서부터 오늘날의 성공학은 바로 이 미개발된 잠재의식을 잠재의 능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바로 성공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기도 성직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했던 조세 머피는 잠재의식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책들을 많이 저술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이런 책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거대한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직면이었을 때 습관적으로 희망을 보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합니다 즉 우리의 잠재의식에다 고민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점점 더 어떤 역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그 해결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그런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체면이고 마인드 컨트롤이고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는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듯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기회와 불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재의식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게서 나간 것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보낸 것에서 이자가 붙고 어떤 새끼가 불어서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밖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내 밖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이기려고 애를 썼어 내가 이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나는 이겼어 성점 1점을 얻었다 그러면 나에게 쳐서 패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1점을 얻었을 때 두 사람을 합해오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길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겠다고 앞서겠다고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고민의 씨앗이 심어져서 고민에 나타날 거예요 최근에 어떤 시크리드라는 책과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약간 1억 명 정도가 이 책을 보거나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크리스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밝혀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앞에서 그듭 강조했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끌려온다 이것을 시크리스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받으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시크리스는 이 비밀은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잠재의식의 능력과 잠재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자기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바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고자 하는 그런 재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꽉 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란 바로 너라는 말이 저는 너무도 실감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발목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이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차들이고 노력하지 않고 없다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은 부모 형제와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이 내 밖에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고 그런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분명합니까? 실천이 가능한 목표입니까? 그리고 앞에서 반복되어 있듯이 마음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상상 속으로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라고 이 책에서도 거듭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흘만 보지 못하면 눈을 비비고 봐야 되는 갈목 상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 사흘만 해도 상대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갈목 상대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찰악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두뇌 속에는 이 찰악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두뇌 속에다가 힘을 주어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충격적인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아주 나날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어떤 의식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잠재의식은 제가 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간다는 얘기는 밭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은 탐욕과 화 이런저런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 한자말로 심전이라고 그러죠 이 심전도 부드럽게 갈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그 중에 바로 집중과 명상, 마인드 콘트롤, 그리고 자기 체면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재들은 바로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면 수많은 채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채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송이 다르겠죠 아까 집단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소개 드리면서 우리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상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채널을 맞추고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명상입니다 최근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자 누구든지 명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약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명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소개 드린다면요 1975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허버드 벤선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완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한했는데요 허버드 벤선이 여러 가지 명상을 섭렵해 보니까 명상에는 네 가지의 공통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명상의 공통요소 첫 번째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가 좋다고 그럽니다 뭐 조용한 장소라 그래서 먼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대체로 여러분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조금 더 조용한 장소가 좋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굳이 돋닦는 사람처럼 가부자를 틀고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우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한 자극을 우리 내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눈을 감는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오간의 기관들은 외부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이때 우리 내면에서 예를 들면 음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을 간다 그러면 바로 이 강한 자극이 바로 내로 전달되어서 딴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이 좀 더 길어지면서 우리 내에 좀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되고 신진대사가 기초대사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소배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수시로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들이 소위 잡념이라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문득 문득 떠오릅니다 자 그럴 때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마치 팔짱을 끼고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을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 그럽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맑아진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잠재의식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씨앗을 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상의 공통요소를 설명드리면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마음속으로 일정한 자극 하는 이런 소로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주문을 만들어서 그 주문을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일정한 자극을 가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나 엉뚱한 생각을 못하게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상 중에서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쫓아가지 말고 거리를 유지한 때 마치 남의 이런 것인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 콘트롤입니다 마인드 콘트롤도 명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인드 콘트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이 뇌파를 베타파라 그래서 1초에 13에서 31 헬저 정도의 뇌파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마인드 콘트롤은 이 뇌파를 알파 상태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느 때 알파했던 뇌파가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가 이완을 했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정신이 집중되었을 때 이 알파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 콘트롤에서 이 알파파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알파파를 만들기 위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이십에서부터 하나까지 술을 천천히 해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것은 명상을 할 때도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명상은 이런 것을 수식간이라 그럽니다 호흡을 샌다는 의미죠 숨을 덜이 마시고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이십 또 그 다음에 숨을 덜이 마시고 내쉴 때 십구 이렇게 해서 이십에서부터 하나 정도까지 술을 헤아리는 동안에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바로 잠재의식은 이런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잠재의식뿐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할 때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주택기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자기 체면입니다 체면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체면이 어떤 것이 안 될지 아주 이만큼만 맛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불만 없으시죠? 맛 보여주신다 그러는데 추억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에 나타난 엿장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맛보기라고 엿을 요만큼씩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연맛에 혹해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들이 사용하는 그런 노쇠 요강단지도 들고 오고 할머니의 고무신도 들고 와서 엿을 받고 먹은 다음에 아주 경을 치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도 시간도 없고 그랬으니까 맛보기로 요만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손을 올려주십시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손을 요만큼만 올려주십시오 자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 바로 열었습니다 손을 저렇게 가슴 앞으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예 좋습니다 손을 내려놔 주십시오 자 이제 가만히 제 목소리로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주십시오 눈을 감아주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 안으로 좋은 기운을 가득 빨아들여 보십시오 그렇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좋은 기운을 가득 빨아들인다고 상상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몸에 있는 탁한 기운들을 모두 다 몸 밖으로 밀어낸다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심호흡을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심호흡을 할수록 몸과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제가 이제 열에서부터 하나까지 숫자를 거꾸로 한번 세겠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몸과 마음이 더욱더 편안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열 마음이 아주 편안함이 아홉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여덟 아주 편안함이 일곱 점점 더 깊은 육시로 빠져들어갑니다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예 아주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셨죠? 이제 여러분의 가슴 앞으로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예 아주 잘 아셨습니다 이제 모든 의식을 손바닥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바닥에 감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두 손바닥은 마치 자석의 다른 극인 듯이 서로를 천천히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두 손바닥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그런 아주 미세한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조금만 움직여 시작한다면 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여러분의 두 손이 서로의 손을 잡아당깁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강하게 두 손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예 아주 잘 아셨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무릎 위에다 가만히 내려놔 주십시오 자 손을 무릎 위에다가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예 아주 잘 아셨습니다 계속해서 제 목소리에 의식을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눈꺼풀에다가 의식을 집중해 주십시오 눈꺼풀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꺼풀에다가 제가 순간접착제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에 순간접착제를 발랐습니다 그 끈적끈적한 어떤 촉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이 순간접착제가 이제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접착제가 점점 굳어집니다 순간접착제가 점점 굳어집니다 순간접착제가 딱 굳어졌습니다 이제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은 뜰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눈은 더 딱 달라붙습니다 제가 눈을 뜨라고 해도 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은 딱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라고 해도 여러분의 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그렇죠 잘 안 떨어지죠 예 좋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을 뜨십시오 자 하나 둘 자 셋 자 눈을 뜨십시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런 것을 바로 간염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심호흡을 시키고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매우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추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손이 달라붙는다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안해져 우리의 마음이 잠재의식에 어떤 힘을 빌려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간염 운동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채면이 좀 어려우시죠 아주 쉬운 채면 자기 채면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 프랑스의 약사였던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만든 자기 암심문이 있는데요 이 간단한 암심문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암심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에밀 꾸에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무한한 치유력과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암심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날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나날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나날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자, 이때 모든 면이라는 말 대신 여러분이 만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나의 건강은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바꿔도 좋을 테고 사업의 번창을 꿈꾸시는 분은 나의 사업은 나날이 점점 더 번창해진다고 말을 받고 상관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또 이와 유사한 암심문을 만들어도 효과는 똑같이 납니다 다만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한두 번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잠재의식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써 첫 시간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첫 시간에는 이 잠재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이 잠재의식에 심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해서 여러분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